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아멘 할렐루야 수록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정월이 지나고 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디모대 하나님이 사람이었던 디모대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시험, 올무,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그리고 돈을 사랑함 이것이 문맥 속에 나타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유혹은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활활 타는 불에다가 손을 넣고 내 손이 좀 안 탔으면 좋겠다 내 손이 이 불에 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런 소원 또는 기도를 한다 한들 손이 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불 속에 있는데 빨리 그 불에서 손을 빼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 자문 5장 8절 말씀에 음녀에 대한 경계의 말씀 가운데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혹받고 계속 시험받고 그러다가 걸려 실족하고 죄짓고 패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같은 훈계가 있는데 훈계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사태간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요 그렇게 유혹으로부터 떨어져 살아도 간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 유혹을 들고 그 미혹을 들고 우리를 속이고자 자기에게로 잡아 끌고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간악한 마귀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접근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뭘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합니까? 우리 신념을 강화시키라는 말인가? 의지력을 굳게 하라는 말인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산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라 붙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예리한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선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바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셔서 그 마귀를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 곧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대신 이것을 조치라 몇 가지가 나와요? 여섯 가지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여섯 가지가 나와요 이 여섯 가지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 세 가지를 또 한 가지로 집약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라고요? 곧 크리스토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 일심으로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크리스토의 마음 크리스토의 마음이 여섯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의 아닙니까? 의? 그런데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죠 둘째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예수의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의 결정체 의의 성욕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를 구하며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우리가 장차들과 할 천국을 가리킨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의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무엇인가 구약성경에 경건한 사람들 가르쳐서 히브리 말로 할락 리펜의 야외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여우 앞에서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걷는다는 것은 생활을 의미하는데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면제내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눈빛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 신약이 와서 경건을 헬라말로 유세베야 라고 하는데 유 라는 말은 잘 이란 뜻이고 세베야는 세보마이 경의함으로 서다 라는 뜻인데 신약이 가르치는 경건은 무엇인가 경의함으로 잘 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의하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유혹이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시험과 욕심 유혹 다 피하고 대신 첫째로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라 그리고 경건을 조치라 너의 하나님이 면전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잘 서라 그런 뜻이죠 세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조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믿음 갖고 사셨다 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 가능한 말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실 때는 믿음 갖고 사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우리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장차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해 주실 주님 믿음과 사랑의 관계 불가불리의 관계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찾아온 말씀 가운데 자문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갖고 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내 심령이 너무 각박해져서 남을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족한 사랑을 전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갈라디아스 5장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을 구하며 조치며 살아가는가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인내와 그리고 온유를 조치라 예수님이 믿음 갖고 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인내도 하셨는가?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질문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셨죠 인내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는가? 사람의 가장 어려운 것이 참고 인내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치 아니하셨다 사람에게 그 앞에 희망이 없으면 인내는 불가능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물론 이런저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야말로 코너에 몰려서 그냥 자살을 하면서 쪽지에 제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참지 못하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가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게 다가온 고통과 시련 속에 내가 인내할 때 나는 주님의 빛나는 형상을 닮아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지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온유를 조추라 인내해야 온유할 수가 있지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혈기를 터뜨리고 분노 가운데 울분을 품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내 억울한 것 풀어주시고 신혼해 주시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람에 대한 온유를 가능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실 수가 있었는가 다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다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현재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온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조추라 요소까지 기억하시겠죠? 첫째 뭡니까? 의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온유 그것은 짝을 이루는데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 그것을 더 한 가지로 집약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되려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하루를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쫓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피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육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로에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어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스타를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